헨타이즈 바니걸 입고 뛴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꺼냈다고요? 누가 제가 꺼냈다고 했어요? 전데요? 찬이가? 아 뭐야 나를 지켜준다고 해놓고서는 다 말했네 뭐야 아 뭐야 내가 말하려고 했지 언니가 말했다고는 했나? 그때 아마 싱신미역 상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인데요 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당연히 농담이고요 디코에서 우리 닉네임이 이러니까 배꼽 정도 할까? 배꼽 정도라는 게 너무 웃겨 다들 그냥 살을 까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진 거야? 그냥 헨타이즈도 아니잖아 레알 레알이야는 그게 달렸으니까 바니걸 입고 뛸까? 이러던데 언더보읍 얘기도 했었고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짝의 걸즈토크? 여러분 제가 걸즈토크 방송에서 이게 못한다 했잖아요 살짝의 걸즈토크 수위가 저정도라니까요? 걸즈토크 하면은 큰일 난다니까 진짜 버거니 뒤늦게 와서 버거니 같이 수다 떨고 원래 좀 녹화 좀 떴거든요? 근데 걸즈토크가 너무 많아서 그냥 탔어요 맞아 무슨 걸즈토크 썼냐면요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관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 보톡스 얘기하는 게 나왔어 버거 언니가 뭐야 르르 보톡스 진짜 맞았던 거였어? 어! 그럼 뭔 줄 알았어? 하니까 그냥 페이셜 바꿔서 들이치는 건 줄 알았대 쥬니 눈썹 찌푸러 봐요 보톡스 맞았죠?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한 번 맞아 봤는데 눈썹이 이제 안 찌푸려지게 됐어요 추천! 세고랑 그냥 그렇게 놀리는 건 줄 알고 진짜 방송 천재다 하면서 막 그러고 싶다는 거야 맞아 진짜 보톡스였어가지고 지금 점점 풀려가지고 눈썹이 찌푸려지는데? 그래서 근데 나 언니 진짜 우리 막 20대면은 진짜 아이크림 이리 발라야 돼 진짜 40대 때 달라진다니까? 유튜브 보면서 들었던 얘기들 막 얘기하고 근데 나는 10대 때부터 아이크림 바른 애 있었어 같은 학년인데 그 언니가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언니인데 같은 학년인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언니 때문에 덩달아서 엄마 화장품 안에 있는 아이크림 몰래 훔쳐서 발랐었는데 처음엔 좀 충격이었어 로션통이 이만하고 스킨통 막 이만해 그러면은 아이크림은 뭔 이렇게 써 이렇게 있는데 또 계열 받는 거 크림이 이만큼 찼냐? 노! 여기 밑동구리 부피가 따로 있어가지고 진짜 크림은 이거밖에 안 들었어 뭐? 뭐? 짜는 것도 있는데 짜는 것도 엄청 조그매 무슨 후시딘보다 더 작았던 거 같은데 아이크림 진짜 소속 깨끼다 아이크림? 나 아이크림 잘 안 쓰는데? 저 아직 초반이라서 아직 안 써요 아직 안 써요 근데 아이크림이 뭐예요? 신제품 나왔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법원인은 아이 난 귀찮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늙을래 안 써왔네 맞아 아니 좋지 않나? 아니 왜 왜? 나는 자연스럽게 늙은 거 좋은데? 그래서 맨날 길 지나가다가 약간 어머님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머 정말 예쁘게 늙으셨다? 좀 실례 되는 말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주름도 예쁘게 지고 곱게 어 맞아 그런 느낌? 아 보통 관리하신 분들이 예쁘게 늙던데 어 저 얘기를 애들이 했어 내가 그냥 예쁘게 늙으면 되지? 이랬는데 언니 그게 관리를 해서 예쁘게 늙은 거야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 아 귀찮은데 하면서 이제 화장품 그런 거 찾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안돼 언니 발라야지 아 어제였나? 어제 잠시 애들 몇 명 모였는데 그때도 막 화장품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아직 내 피부가 뭔지 모르겠는데 건조한 게 좀 심해요 근데 또 건조하다 해가지고 가면은 막 수분크림이라고 어쩌고 어쩌고 막 줘 그러면 그거 바르면 얼굴이 찐닭찐닭한 거 아시나요? 뭘 바른 건지 막 찐닭찐닭해 얼굴이 막 앞머리도 막 달라붙고 막 그런 거 때문에 귀찮아서 로션을 안 바른다? 그러면 또 피부가 엄청 거칠어져 좀만 안 해도 물 바른다고요? 물 바른다고요? 안돼! 물을 물을 바랐으면 더 발라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멤버들 진짜 관심이 정말 없더라고 클렌징도 그냥 있는 거 쓴데 버거니가 설마 너네 그러면 그 막 2차 클렌징? 너네 그거 하는 거니? 해가지고 아니 언니! 화장했을 때 그거 모르지 뭐? 아니 그럼 그냥 클렌징 폼으로 지운다길래 내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화장했는데도 아니 지운 거 아니니 그거? 그럼 안 된다고 폼클렌징도 옛날엔 뭐지? 보험 회사에서 어머니 뭐 좋은 연휴 되세요? 하면서 뭐 바디랑 막 그런 거 세트로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만 막 썼다가 옛날에는 뭐 폼클렌징 추천해줘 누구누구 뭐 써? 이러면서 나 이거 썼는데 이거 좋더라 해가지고 어 진짜 하면서 다 제가 적어놨어요 찬이가 막 자꾸 사진 보내주는 거야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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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좋아 어 진짜? 그래서 그거 다 저장해놨고 나중에 다 살 거예요 좋아요 아야 아마 또 사야 되는데 바로 장바구니 담아나야지 일단 집에 있는 거부터 쓰고 클렌징 오일 쓰세요 오일 쓰라고? 아니 지금은 일단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오일이랑 클렌징 폼 해가지고 두 번 씻긴 하는데 인스타에서 샀어? 아니야 인스타에서 안 샀어 올리브용에서 샀어 10분 동안 서서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해가지고 어? 샀어 솔직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패키지 상품 예쁘면 그냥 사요 이거 표지가 예쁜데? 하면서 위에 겟잇뷰티 몇이 몇이 뭐 이런 거 적혀있으면 응 대충 좋겠지 하고 사고 아무그러면 됐잖아 이상한 거 안 쓰잖아 요즘 올리브용 가면 살리오 캐릭터랑 콜라보와 화장품이 몇인 줄 아셈? 품풍풀인이었으면 샀을 뻔했던 거 같은데 아 나 다행히 마이 멜로디랑 크롬이어가지고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루루랑 뭐라 해가지고 테레비에서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 있잖아 연예인분들 패널로 이렇게 나오고 피부과 전문 의사님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아 홈쇼핑 아니야 이런 거 있어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하면서 뭐 얘기한 거 있단 말이야 내가 뭐 들었냐면 화장품 다이어트 이게 좀 충격이었어 이게 뭐지?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좀 제한되어 있대요 그래서 암만 많이 써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어서 한 세 개 이하로 줄이는 것도 좋다 아씨 이미 다 샀는데 아이 재기라 이래가지고 되게 많이 쓰면 안 좋대요 어때? 이거 광고 같지 않지? 그래서 나 우리 상품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파격 세일? 아니야 제가 정말 이런 것도 열심히 봤어요 여기서 텔레비에서 틀어주길래 화장품 너무 어렵다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콜라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햄버거 먹고 싶지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콜라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햄버거 먹고 싶지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콜라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햄버거 먹고 싶지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햄버거 먹고 싶지 콜라 햄버거 한 입 햄버거 한 입 감자튀기 한 입 햄버거 먹고 싶지 햄버거 한 입 햄버거 한 입 햄버거 한 입